저희는 버스킹팀 M.Y.M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저희가 어우 버스킹 많이 하는 팀이고요 혹시 저희 공연 오늘 말고도 또 보이시다면 저희 피킷에 인스타랑 유튜브 다 인스타랑 한번씩 검색해주세요 저희가 맨날 인스타에서 오늘 공연합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혹시 공연 또 보고 싶다면 괜찮아요? 오케이 예 공연 또 보이시다면 여기서 검색해주시고 팔로워해주시고 저희한테 관심 많이 부탁할게요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찐소개하고요 이제 찐소개 했으니까 빠르게 개인소개 할 수 있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로신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내로신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내로신고 가위바위보 뭔가 한 박자 느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 신하영 먼저 개인소개하기 전에 같이 우와 한번 해주세요 우와 대박 형 영상 오 너무 좋아하는 거 봐 자 반갑습니다. 저는 MIM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맏형인 28살 강신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제 소개할 격 개인곡을 하나 출 건데 제가 춤을 추는 동안 우리 멤버들은 모금하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. 우리 버스킹 재미있게 즐기신 분들은 우리 멤버들이 돌아다닐 때 자기 앞에 왔을 때 모금 한 번씩 여기 팀박스에다가 팁 한 번씩 넣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김미어 팁 플리즈 오케이? 네! 오케이! 오케이! 감사합니다. 자 저는 여자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대답 잘하네. 네 잘 좋습니다. 그러면은 선미의 날라리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저는 어 네 넘어가던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우리 영원히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인사라고 입고 왔는데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팀에서 막내 맡고 있는 김영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귀여운 거 할까요? 섹시한 거 할까요? 귀여운 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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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의 막! 대박! 대박! 자 그러면 네, 섹시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네! 보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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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! 박수! 와아아아아아! 저! 저는 스물네 살 2차 먹기구요. 알겠습니다. 혹시 그때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? 저도 자전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거 하고 싶습니다. 목격시 정해놓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. 저는 솔로목으로 NCT DREAM이라고 아세요? NCT DREAM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한 번만 해주세요. 헤이. Look at me.